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주 살짝 남미 새끼가 보이긴 하지만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시공창 탈출을 하니만이 살짝 혼미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희 남친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좋은데 능력이 쥐뿔도 없고 집안비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저희 엄마 좋은데로 시공창은 이제 아웃! 이게 맞나요? 원지 가난해도 사람이 착하면 결혼한다. 아니다. 평생 후회하지 말고 연애해서 그냥 끝을 내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목이 다소 극단적이고 개선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 나름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고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어요. 좀 길어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갑내기 남친과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람이 많이 배우지도 않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마음이 너무 선하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라 그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요. 이게 말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좀 걸려요.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서로가 생각하는 그 돈의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아 물론 남친이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건 아니지만 먹는 것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다른 거 없이 안 따지고 무조건 저렴한 게 최고다 이러니까 자꾸만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게 어차피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기분 내는 건데 그러니 이왕 쓰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어딜 가든 좋은 곳에서 추억을 쌓아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남친은 뭘 먹어도 너랑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그래서 행복한 거야. 솔직히 비싼 레스토랑 가는 것보다 그냥 고기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워 먹는 게 더 맞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늘 그래요. 뭐 예쁜 펜션이나 파티룸 가격에 막 혀를 내두르면서 그래 여기 진짜 이쁘네 근데 꽁꽁아 어우씨 너무 비싸다.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저도 위축이 돼서 저도 모르게 최대한 저렴한 그리고 덜 예쁜 곳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비싸고 좋은 데 보여주면 남친이 싫어할까 봐 저 혼자 끙끙거리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에요. 예전엔 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저희 엄마랑 아빠가 이번 남친에 대해 유독 질문이 많고 엄청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럴 때마다 저도 자꾸만 뭔가 덧붙여가지고 좋은 점만 둘러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엄마는 그래요.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존경할 만한 남자 그리고 배움이 부족하지 않아서 대화를 나눌 때 의미 없는 농담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발전이 있는 대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관계 이게 꼭 되어야 한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에 내 모습이 부모 밑에서 자랄 때보다 여유롭거나 자유롭지 못하고 돈에 쩔쩔매는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결혼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러시면서 지금 연애하면서 상대에게 답답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결혼 후에 반드시 그게 수백 배는 더 크게 보이는 법이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드는 결혼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러시는데요. 이게 마치 지금의 제 연애를 완전히 꿰뚫어보는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구라친 거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고민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저랑 남친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요 이후 유학을 마친 뒤에 제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300이고 또 알파 수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 급여는 300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아빠가 하시는 사업 이 업무와 관련된 영문 메일을 작성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매 주말마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매달 평균 120에서 150 정도가 알파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는 국어와 논술 선생님이고요 어쩐지 아빠는 외국을 상대로 개인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뭐 대단한 직업과 위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친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소위 좀 노는 애들이 다닌다고 지역에서 알려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특성화고 산업체 복무 후에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에서 월 220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빚을 같이 갚아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어머니가 직접 아이고 아들아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식 입장에서 이걸 알고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거래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지금 거의 다 갚았어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너한테 좋은 거 많이 해줄 거야 이러면서 그때가 되면 결혼 준비에 투자를 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남친 어머니는 국수집인가 만둣집인가 여하튼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일을 아예 안 하세요 원래는 건설 현장 일용직 일을 가끔 다니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모든 걸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겠는데 저희 부모님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인가요? 남친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 니가 너무 좋아 어? 사랑해? 이렇게 막 잘해주고 예뻐해주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정작 저는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만 들고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나 시킬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안될 것 같아요 남친 그러자 남친은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할 거라며 앞으로 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하는 중인데 이게요 막 들으면 아우 든든하다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우 답답해 그게 될까? 이런 기분만 들어요 사람 자체는 참 좋고 착한데 그리고 가난이 이 사람 탓도 아니고 또 죄도 아닌데 가끔씩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고 또 대화를 할 때 따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뭐 종종 답답해요 근데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겨우 이 정도도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헤어져도 더 여유있고 착한 사람은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같이 들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글 썼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남친이 막 부끄럽거나 또 저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딱 하나뿐인 딸내미를 시집 보내기에 너무 속상하고 반대할 만한 거 이거를 저는 물론이고 남친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막막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영심하세요 이거는요 네 남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이 그래요 본인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고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을 경우 다 잘해줍니다 왜냐 그 결혼으로 팔자를 고쳐야 하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2번 예나 지금이나 아니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가 하나 있죠 가난하면 사랑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베란다에서 점프 자살해버린다 어 그래 그 남자 하나뿐이면 그래 아직 나이가 젊고 또 서로 좋아하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하지만 아니잖아 이건 집안 기둥이잖아 그것도 가난한 집안 기둥뿌리 이거는 희망이 없어 잘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얼른 꿈 깨셔 3번 아니 당연히 잘하겠지 이게 말이야 똥이야 본인 주제에 어디 가서 쓴이 같은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겠냐고 잘 안 해주면 그게 미친놈이죠 4번 부모님 빚도 대신 갚고 부모님 건강도 안 좋고 그렇다면 부모님 노후 준비도 당연히 안 돼 있겠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돈을 모아서 결혼을 준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놈이 정말로 착한 겁니까 어디 가요 미친 거 아니야 같이 고생하자 아니 같이 죽자 이거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랑 같이 고생하자는 거 이게 어떻게 착한 거예요 아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5번 저기요 쓴이야 사람이 착한 걸 장점이라고 글 썼는데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유니콘 같은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많아 착한 사람들 6번 마음 선하고 배려심 깊고 다정하고 착한 남자 솔직히 널리고 널렸는데 왜 굳이 능력도 없고 집안 빚까지 짊어진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애초에 만난 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결혼이 아니고 남자 입장에서 쓴이가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은데 이건 말 그대로 복당이고 이뻐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어 정신 차려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사랑은 받습니다 그 남자만 너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7번 내 장담하는데 말이지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말이죠 자기 부모님 니 부모님 자산 확 빼돌려가지고 남자 집안에 퍼주게 돼 있어 불효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 부모님 등굴 쪽쪽 뽑아가지고 남자 집안에 채워주면 그게 바로 불효지 천하 제일 불효 시간나 남편이 그 사업 탐낼 수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그렇게 돼 8번 부끄럽진 않지만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날 이해시켜봐 안 부끄러운데 왜 못 보여줘 9번 스니 본인 마음을 한 번만 솔직하게 들여다보길 바라요 단칸방에 살아도 너와 함께라면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마음들 아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도 경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게 현실인데 펜션 식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현 상황에서 그 남자랑 결혼하면 불만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스니와 남친은 서로에게 맞지 않는 상대다 이겁니다 늘 여유로운 생활을 하듯 스니와 그렇지 않은 남친의 성장 배경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행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갈등만 생길 겁니다 그것도 완전 거지 같은 거 10번 애초에 본인이 비혼 같은 게 아니라면 여자들은 진짜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스펙 최대한 올리고 외모도 마찬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떡상시켜가지고 자기를 몇 값 올려쳐서 결혼해야 돼요 보통 남자들 슈퍼맘이니 워킹맘이니 이런 거 별로 안 고마워하고 또 가난한 남자들이 오히려 더 바람을 잘 피워 그리고 인정을 또 못 받아가지고 속이 베베 꼬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 동물이고 그런 존재고 또 여자는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야 편한 거야 못난 남자는 사회에서 당연히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자를 앞세워서 대리효도 시키며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대개 남자가 자기 본가에 집착을 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수저가 너무 탄탄하거나 말 그대로 금수저 아니면 진짜 알도 없는 그지 같은 경우 11번 아니 완전 야가 빠졌구만 사람은 착해요 이지레 남미세야? 12번 아니 도대체 저 남자 어디가 착하다는 거야 이건 나만 모르고 있나 혹시 착한 점 찾으신 분 좀 알려주세요 금과 옥조 같은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돈만 없는 거냐 아니면 돈도 없는 거냐 보이죠? 돈도 없는 거라는 거 돈만 없는 사람 진짜 사랑하고 양심이 있고 딱 하나 돈만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자 소리 못하죠 미안하니까 근데 돈도 없는 경우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